하나, 둘, 셋 건들지 마 내 머리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핸드폰 비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알렉스 안 건들지 마 헌덕훈 딸 이름이에요 알렉스 안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제발 건들지 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정말 이러다 그 감옥 가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둘 건가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간주! 호우왓! 와우와! ~! 정말 미치고 발짝 뛰겠네 정말 이로다 그 감옥하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둘감 다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건들지마 내 머리는 건들지마 건들지마 핸드폰 비번 건들지마 건들지마 가슴 가빠 건들지마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제발 건들지마 정말 미치고 발짝 뛰겠네 정말 이러다 그 감옥하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둘건가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죄송합니다 음… 음… Bir 더 이상